아시아판 쿨러닝을 꿈꾸는 동계올림픽 꿈나무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해당 국가에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인데요. 국제스포츠인 선교회는 9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 동계꿈나무 선수 육성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태국과 필리핀, 네팔에서 6명의 청소년을 초청해 루지 선수로 육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21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제5회 아시아 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에 정식 참가시킬 계획입니다. 방한한 선수들은 12일부터 20일까지 한국 국가대표 상비군과 합동훈련 후 21일 선수권대회에 진출합니다. 루지 경험이 적기 때문에 본 대회전 이벤트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국제스포츠인 선교회 회장 이형로 목사는 스포츠인 선교회에서 왕복 항공권과 체류비 등을 후원한다며 방한 기간 동안 후원 교회를 찾아 예배하고 간증하는 시간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스포츠인 선수권대회 국제스포츠인 선수권대회